네 이제 1970년생 1970년 경술연생 분들 개띠생이죠 2020년 경자년운이 어떻게 되는지 주사위정과 주역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천대축 나왔구요 태화역 나왔습니다 네 두개 모두 아주 좋은 뜻이거든요 크게 이제 읽고 쌓아 나간다는 뜻의 괴가 문자 나왔고 그 다음개는 어마어마한 얼어있는 본인의 환경을 뚫고 뭔가 큰 것을 읽어내는, 그러니까 뒤집는 거죠 한 판 크게 뒤집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면 거의 4개나 지금 움직였기 때문에 뭔가를 기다려오셨던 분들은 이번 2020년 경자년에 큰 답을 얻을 거구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답답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큰 이동을, 변화를 겪으실 것 같아요 자세한 것은 일련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핀마이크가 계속 핸드폰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서 좀 복실복실한 걸로 바꿨거든요 근데 여기 좀 선이 짧아요 잡음은 좀 잘 걸러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일련의 흐름을 볼텐데요 일련의 흐름은 이렇게 저는 주역 타로 형태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지 리딩이 아니라 괴 중심으로 저는 해석을 하구요 이제 두 종류의 주역 타로 카드로 이렇게 6장씩 뽑을 겁니다 9장씩 뽑을 겁니다 제 수의 역대에 대한 하나는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어질이크가 제 수의 역사를 하기에 정해져서 또한 한 번의 예정도 그래서 이렇게 2장씩 뽑아볼게요 3장씩 뽑아볼게요 정해져서 3장씩 뽑아볼게요 자, 6장씩 나왔습니다. 네, 이제 시작할게요. 네, 이것은 양력으로 2월달이에요. 2월부터 3월초인데 저는 2월달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화산녀라고 하는 괴고요. 좀 외로울 수는 있는데 본인의 어떤 가치관, 본인의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 추진하고 계시는 일, 연애사도 있으시겠죠.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 사정이 이제 다르시니까 재혼을 계획을 하신다거나 사업적인 일, 본인이 어떤 일단 하고 계신 일들, 포기하시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접지 마시고 그대로 나가십시오. 다만 내 편은 없어요. 그래서 좀 외로우실 수가 있고요. 이제 3월은 좀 괜찮아요. 3월은 입시적으로 괜찮은데 흐름이, 이거는 무슨 괴냐면 산 레이라고 하는 괴예요. 산 아래에 멈춰져 있는 운이고 그 아래에는 천둥번개가 있는 부분인데 외부에서 볼 때 굉장히 찬란하고 빛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3월달은. 뭔가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연초에 노력하셨던 일이 드디어 이제 빛을 보시는 거죠. 금전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 사업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일시적으로 굉장히 자랑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셔서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방송에 이제 방송 카메라 앞에서 서서서서서서서서 말이 좀 환났네요. 카메라 앞에서 인기가 좀 바라는 유튜브 방송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케이블 방송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맛집 방송 그런 곳에 나가셔가지고 일시적으로 매출이 확 증가할 수 있고 인기도가 높아지는 그런 명예가 높아지는 시기가 될 수 있겠다는 게 보이고요. 한편 이제 4월달은 조금 주춤할 수 있습니다. 4월달은 이제 요거는 무슨 괴냐면 천산돈이라고 하는 괴예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잠시 정체되고요. 금전이라던가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리에서 보호를 받으셔야 되는, 가만히 계신 거죠. 움직이는 것보다는 정체되는, 쉬는 시기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5월달은 어떤 부분이냐면 화천대유예요. 화천대유이고 하늘 위에 태양이 떠 있어요. 큰 뜻이 있고 본인이 원하시는 어떤 큰 뜻을 끌고 올 수 있는 이거는 5월달이 굉장히 좋아요. 본인이 이직을 결정을 하셨다고 한다면 5월달이 적기이고 이사를 가시겠다고 하면 5월달이 역시 적기예요. 그리고 사업을 방향을 틀겠다. 그것도 5월달이 적기예요. 본인이 하는 일에 크게 방해받는 일은 없어요. 풀릴 것이고요. 그리고 6월달, 5월달 6월달 좋네요. 6월달은 6마리의 용이 이제 납니다. 날아오릅니다. 이건 중건천이라고도 하고 건이천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땅과 하늘은 한 세트인데 얘는 지금 땅이라고 하는 게 딱 반대예요. 전부 양으로 이어졌고 하늘이에요. 하늘은 공간이 크고 모한대로 뻗어나고 있는 즉 브레이크가 없는 큰 토르의 망치죠. 백그라운드 자체가 하늘이에요. 그래서 6월달은 5월에 큰 뜻에 힘입어서 6월달은 계속 일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입니다. 7월은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역시 2020년에 7월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수화기재라고 해서 이미 목표를 이룬 것과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것이고 이제 달이 다 찼으니까 내려갈 일만 남았어요. 상반기 좀 초반만 그렇지 여름에는 굉장히 좋네요. 제가 볼 때는 원하시는 걸 다 이루실 수 있는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월입니다. 8월은 8월은 지천태입니다. 지천태는 땅 아래에 하늘이 있는 부분이고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8월달에도 역시 일이 잘 풀리고 뭔가를 새로 시작을 하겠다. 새출발을 하시겠다 그러면 8월달이 적깁니다. 해외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하시던 사업을 확장을 하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여름이 다 좋아요. 6, 7, 8월 다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9월달입니다. 9월달은 심지어 풍래익이에요. 가을에는 보통 곡식을 걷어대는데 9월은 조금 이른 가을이죠. 근데 그동안 애썼던 부분의 보상을 9월달에 받으실 수가 있어요. 풍래고는 굉장히 풍성하다는 뜻이고 전동번개가 쳐서 바람이 부니까 단비가 내리는 환상이거든요.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9월달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리고 10월달도 보겠습니다. 10월달은 이것은 뭐냐면 지택님이라고 하는 건데요. 발전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신다거나 속한 어떤 조직에서 승진원도 심지어 있어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크게 되는 거죠. 그리고 11월달 보겠습니다. 11월달은 지금 제가 들고 있었던 것 중에서 이거랑 그림만 달라요. 이것도 중건천, 건이천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요. 6마리의 용이 날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좋아요. 11월달. 이렇게 1년 내내 좋을 수가 있나요.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나봐요. 진짜. 거기다가 이거는 이것도 수화기재라고 하는 건데 신기하죠. 종류가 다른 건데 이것도 지금 같은 거거든요. 결승점에 골이 나는 지금 그림으로 보이시죠. 이미 지금 목적한 거를 달성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너무 좋죠. 11월달 너무 좋고 다만 이제 명분을 좀 보셔야 되는 게 12월달 12월 말부터 지나서 이제 1월입니다. 입춘 전까지인데 이거는 또 무슨 개냐면 뇌택귀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뇌택귀매는 본인이 정말 원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인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다 좋은데 다 잘 풀리는데 가장으로 억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나 혹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일인데 돈은 많이 버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혹시 그 일을 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거는 이제 일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도 돼요. 연애 부분에서도 본인이 진정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놓아주지 못하고 계속 옆에 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거를 좀 물어보셔야 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1년을 또 살펴보았고 한 번 조언을 뽑아볼게요. 조언 혹시라도 뭘 조심해야 하는 건 없는가 일단 뭐가 낫냐면 이건 이제 천지부라고 하는 건데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본인만의 생각이 옳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견향은 없는지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뇌풍황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거 1년 내내 지치지 않고 중요하신 것 같아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고 재미있게 하세요. 재미가 없는 일은 손대지 마시고 정말 재미있고 흥미있고 또 사람으로 이제 이거를 대입을 해보자면 함께 있었을 때 즐겁고 계속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과 대화도 계속 하고 싶고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하고만 연락하고 지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고니지라고 하는 건데 아까 저희가 중건청, 고니천이라고 여섯 마리의 육 나르는 거 두 장이나 있었잖아요. 그거는 얘는 한 세트예요.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해주고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올해 사실 필요합니다. 밀어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받아주는 것도 필요해요. 이제 부드러운 어머니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어주셔야 되고 본인이 하시는 사업이나 직장인수도 입어보려는 마찬가지예요. 나만 오른 게 아니라 상대방도 그들 나름의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이해를 해주시면 올해는 큰 문제 없이 큰 대립 없이 무난하게 넘어가실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영상 길게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네. 70년생 분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